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은 원래 벚꽃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다른 걸 찍을 거예요. 일단 밥을 먼저 먹으러 갔어요. 오늘은 애미가 찍어주고 있습니다. 안녕! 그럼 래미 얼굴에 하트 붙여줄게. 시장 샐러드 래미가 찍어서 배가 맛있다. 저금 래미가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이 시장 샐러드 그리고 뭐지? 맛있다. 그치. 스테이야끼 3장 어때요? 특이한 맛이야 이걸 많이 주지 않아? 어때? 근데 이거 너무 조그마한데? 이게 맞어? 응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먹어 레미는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없어요 레미는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일본말도 할 수 있으니까 남자친구 근데 얼굴을 못 보여줘서 참 아쉽네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아쉽 하이 에브리믹 안녕 여러분 미나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의 그 마음속에 이상형이었던 오타니를 떠나보내면서 이제 기념의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오타니 스페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온 기념으로 오늘의 오늘의 스페셜 비디오는 오타니 코스프레 하하하하 입니다 그럼 시작 짠 첫번째는 오타니 멤버가 적혀있는 티셔츠입니다 오타니 넘버 세븐틴 티셔츠 이거를 입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바지를 안가지고 와서 이거밖에 없어 어? 발가 여기가 가로지네 짠 어때? 아 너무 예뻐 진짜 껴 짠 바이오다니 하하하하 이거 귀엽다 근데 그리고 짠 짠 자니가 기자회견에서 쓴 이 모자에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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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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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음 우탄이를 보내주려고 우탄이처럼 모습을 봤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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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짠 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저희 사무실의 스텝이 고탄이의 엄청난 팬인데 엄청난 스페셜한 거를 가지게 돼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뭐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this is the special watch from Grand Seiko that Otaunie wore on his Dodger's press conference 이거 엄청 구하기 힘든 시계라고 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고 이걸 오타니가 기자회견에서 찾았다는 것만 알지만 구하기 힘든 시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2017년에 나온 시계래요 2017년에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 조인한 해에 2017년에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 조인한 해에 발매된 시계를 오탄니가 2024년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던 엄청난 큰 계약을 하게 되면서 9,000억의 사나이가 됐잖아요 그걸 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찬 시계라서 엄청 특별하다고 합니다 9,000억의 사나이 오탄니 7,000억의 사나이예요 그리고 press conference에 입을 때에 입을 때 나는 오탄니와 결혼하지 못했지만 이거를 차고 오탄니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근데 사실 나는 시계는 잘 몰라가지고 How is it? 이게 오탄니가 차고 나와서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요 원래 정가보다 근데 이게 뭔가 시계가 오탄니처럼 생겼어 엄청 심플하고 분도덕이 없이 오탄니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오탄니는 키가 큰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나는 가망이 없었어 오탄니의 눈을 보려면 이렇게 띄어서 나야될 수도 있어 오탄니의 눈을 보려면 이렇게 띄어서 나야될 수도 있어 오탄니의 팔에 매달려가지고 다니고 시계 구경 잘하셨나요? 분노 사실 이렇게 칠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칠판이 있었어요 FIGHTERS 2018-2023 LOS ANGELUS ANGELS 2024 LOS ANGELUS ANGELS 2019 SNEMEL النIE 期間 1984 24 2020 2017 2017 2017 2017 2017 어머니 written 그랬어요 그는 떠나갔어요 하이 오타니 안녕 잘생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